사람 많은 도시에 김석진이 사네요 사람 많은 도시에서 그렇게 잘 보이네 수많은 사람들 눈 비비고 쳐다봐 세수하고 거울 보면 고놈 참 잘생겼네 진 아임 월드와이드 캔섬 진 아임 월드와이드 캔섬 좁은 한국 랩 1등 누가 와서 먹나요 좁은 한국 목소리 1등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모니가 심심한데 일어나 목만 풀러 왔다가 다 짱 먹고 가지요 용덩이 지민이 방탄에서 짱이죠 매력 지민 없으면 방탄이들 힘들죠 내 낮에 지민이 방탄에게 다가가 돌아주러 왔다가 창원 급제하지요 깊은 산속 제이요 수석을 따가네요 깊은 산속 제이요 수석을 따가네요 새벽에 호비가 촬영하러 왔다가 손쉽게 백화점 상품권 가져가네요 방금 막내 정국은 못하는 게 뭔가요 방금 막내 정국은 못하는 게 뭔가요 얼굴도 괜찮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댄스 랩 운동 못하는 게 없네요 광탄비는 자기 자랑 넘쳐나서지요 모든 멤버 나보다 불쌍하게 보지요 첫 번째 태영이 모든 게임 다 잘해 모든 게임 모델 워킹 천소년단의 래퍼 대구 출신 민슈가 국가가 인정한 1급 신체검사의 민슈가 가늠한 좋지만 팔다리는 튼튼한 국가가 인정한 신체검사 1급의 민슈가 국가가 인정한 1급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신체校 국가들꺼우owie 한국으로 인정했다고 이렇게 focus mos tee 국가가 인걸 동 us 성 심장해 국가에 들어팔